자 오늘은 우리가 공룡 동물원을 열 거야 우와 우리 오늘 사육사되는 거야? 그래 그것도 그냥 동물이 아니라 공룡이야 공룡 공룡이라고? 나 오늘 기린인 줄 알고 기린 머리띠 쓰고 왔는데 귀가 왜 이래 경또야 어? 이쁘지 않아? 되게 웃기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거 지금 옷 보면은 여기 뒤에 등 봐봐 공룡 무늬가 있어 어? 경또는 머리가 길어서 안 보이네 아 공룡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짜잔 우리 한번 만들러 가보자 좋았어 오예 와 안녕하세요 오예 오 이거 뭐야 우와 와 입구부터가 되게 무서운데 공룡 해골이야 어 비까지 오네 어 갑자기 짓자마자 비라니 불길한데 어 불길한데 어 이거 손님 안 오는 거 아니야? 일단 지워보자 와 이거 막 지을 때 이렇게 표시가 돼 우와 와 여태까지 타이쿤이랑 다른데 우와 티라노사우루스다 이런 거 있다가 실제로 나온다는데 엄청 무서울걸? 어 무섭겠다 어 뭐야 이거 쓰레기 누가 버렸어? 경또야 너 먹었으면 막 쓰레기 버리면 안돼 나 아니야 어 그럼 유령이? 나 억울해 어 유령이 있는 거 아니야? 이쪽으로 가보자 우와 여기 한번 지으라는데 오 오 찍고 이거 지으래 어우 무섭다 여기서 공룡 나올 거 같은데 서 설마 설마 한번 하야 오 뭐야 어 뭐지? 어 이거 이거를 지으면 벨로시렙터라는 공룡이 나왔어 어 한번 봐보죠 자 아니 뭐야 헬기로 헬기로 운송이 되는데? 아니 뭐야 어 조심해 여기에 공룡이 오 오 오 벨로시렙터라는 공룡이다 완전 무섭게 생겼네 여기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돈 좀 들여서라도 친구를 만들어주자 맞아 외롭잖아 오 또 온다 그리고 손님들도 들어왔어 오 어서오세요 오 저기 친구 온다 친구와 여기 이제 세 마리를 만들려면 로봇스 250을 주라는데 흥 안 만들어 흥 두 마리면 충분하지 그럼 그리고 이렇게 고기를 나눠줄 수 있나봐 우와 이렇게 고기 자 얘들아 고기 먹어봐 자 자 오 우리 사육사라서 안 문다 안 물어 얘들아 물지마 그래 이거 많이 줄게 너도 먹어 자 오 귀엽네 얌전히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놀고 있어 안녕 자 새로운 건물을 또 지어보자 설마 티라노사우루스 나오는 거 아니겠지 티라노는 우리 잡아먹겠는걸 아이고 손님들 여기다 버리면 안 돼요 아 이럴수가 아이 참 휴지통을 만들어야 되나 어 여기 짓는 거는 저쪽에 있네 저기 지어보자 좋았어 저기는 과연 어떤 공룡이 나올지 한 번 기대된다 그런데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비 왔다가 날씨 좋았다가 왜 이래 내 머리 다 젖었어 나는 상어 투구를 끼고 있지롱 하하하 오 여기도 뭐가 나올까 왠지 공룡 무서운 거 나올 거 같은데 짠 짠 아유 나 돈이 슬슬 없어진다 아니 아니 이거까지 지어보면 짠 오 뭐야 공룡 이거 또 만들 수 있어 공룡 처음 한 마리는 무조건 공짠데 오비랩터래 오비랩터? 오비랩터 아 근데 두 마리? 그래 친구를 사귀게 해줄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하하하하 미안하지만 넌 혼자 살아라 안녕 오 얘도 저기 지금 왼쪽에 공룡이랑 비슷한데 오 비슷하네 대신 넌 고기 두 번 줄게 이거 먹어 어 뭐야 여기 공룡이 똥 쌌어 어디? 이거 봐봐 냄새 아아아 아 지독한 똥냄새 공룡 똥냄새는 진짜 이상해 으 냄새 어 너무 똥쌌어 아유 치워줄게요 으 냄새야 야 그만 쏴 으으 빨리 계속 지워보자 우와 나무 으으 아 그런데 이거 팍팍 지어야 재밌잖아 타이쿤는 그렇지 그래서 로봇스로 돈 좀 좀 구매해야겠어 그래 좋았어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100K 100K에 500 로봇스니까 이거 구매할게 네 오예 좋아 다른 것도 막 지워봐 탁팍 짓자 너도 친구 한 명 사귀게 해줄게 자 친구 곧 배달옵니다 친구가 배달 와 하하하하 여기도 한 번 지워보자 좋았어 어 쓰레기통 있는데 여기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제가 치워줄게요 또린 여러분들도 쓰레기 땅바닥에 막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꼭 버리셔야 돼요 네 격돼야 너 땅바닥에 버렸니 어어어 범인을 찾았다 안돼 오 여기는 뭘까 어 뭐야 갑자기 안으로 들어갔어 안돼 위토 갇혔어 저기 저 내가 아니 이런 버그가 저 나갈래요 하하하하 오늘 영상 끝 아니야 격돼야 기다려봐 캐릭터 재설정할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얍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타이쿤 하면서 이런 버그를 또 처음 겪어보네 하하하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어우 사람들 쓰레기 너무 버린다 이러지 마세요 자 여기는 어떤 공룡이 나타날지 오 벌써 기대돼 여기 무슨 모래가 있네 오 여기는 뭘까 오 선인장 오 그리고 요거는 모닥불인가 오 그런가봐 오 여기 지금 딜로포사우루스라고 뜬거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오 딜로포사우루스다 오 과연 너도 친구 한명 빨리 친구 한명 더 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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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갈기가 있는 딜로포사우루스야 오 자 난 사육사니까 공격하면 안돼 자 물지마 물지마 근데 이거 헬기에서 너무 대충 전달 주는거 아니야 이거 얘네 다쳤겠다 하하하하 자 이거 먹어 자 맛있게 먹어 와 이거 똥 조금만 싸 뿌직뿌직 아 더러워 자 여기도 이것도 지워주고 오 풍선가게 아저씨 오우 여기 오른쪽에 헬륨가스 있네 나 이런거 디테일이 너무 좋아서 게임 잘 만들었다 오우 여기는 또 뭘까 어 뭐야 갑자기 여기 공간이 너무 넓은데 여기는 뭐야 모르겠어 여기 풀도 엄청 많고 그러면 육식동물? 아니지 초식동물이지 아아 초식동물? 죄송합니다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나 뭔지 알거 같은데 자 트리케라토스 맞다 트리케라토스야 우와 오 엄청 커 얘는 부피가 엄청 큰데 한 마리 더 오우 우와 아니 저거 저거 택배로 이게 어떻게 오는거야 우와 이거봐 딜로포 아니 딜로포래 트리케라토스야 아아 미드야 너도 공부좀 하고 와 그래야겠다 이거봐봐 얘는 이렇게 야채를 먹는다고 아 야채 줘야되지 야채가 왠지 썩은거 같은데 하이 뭐야 야채가 썩었나봐 일단 줘보자 곰팡이 핀거 아니야? 얘들아 먹어 어 그래도 얘네 좋아하네 오우 얘네 큰일났어 얘네 똥 뿌직뿌직 싸면 우리 못치워 맞아 형채가 너무 커서 빨리 도망가자 똥이 우리 얼굴만 할 수 있어 아아 끔직해 요것도 짓고 요것도 짓고 쓰레기 막 주워주고 쓰레기 잘 치워야지 어 여기는 과연 뭘까 와 여기도 엄청 넓어 역시 점점 타이쿤 지우면 지울수록 돈이 팍팍 나가는구만 우와 우와 이런데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나서 나 잡아먹히는거 아냐 나가야돼 아 네 나도 나가고 싶어 우와 바다다 바다 오호 오호 미쳐 아 얜 어떤 동물일지 이거는 브리키오사우루스라는데 오 브리키오사우루스? 이름이 되게 길다 어 얘 목이 안보여 하하하하 목 어딨니? 어? 뭐야 우와 진짜 길다 우와 한마리 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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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 나 이런 공룡 많이 봤어 우와 그니까 목 긴 공룡 와 옛날에 이런게 살았다는게 너무 신기해 우와 우와 얘들아 어 근데 얘네를 보더라 내 목이 빠질거 같아 어 목이 안보여 얘네 어떻게 봐야돼 이렇게 봐야겠다 아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봐야돼 우와 목 되게 길다 어 어 여기 똥 치워주고 얘네 배고프대 아우 얘네 똥 많이 싸네 아우 먹보자기들 이거 먹어 자 이거 먹어 아유 이것도 치워주자 아유 냄새 어 어느새 어두워졌어 밤이 됐어 빨리 더 지워보자 어 뭐야 나 몰랐는데 얘네 누르면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 오 어 이름 지어줄게 얘 똥 많이 싸니까 얘네 민똥으로 짓자 민똥 민똥? 민똥? 과연 오 지워진다 어 민똥이다 그럼 얘는 경똥으로 지워야지 뭐..뭐..뭐야? 너는 경똥으로 지어줄게 경똥 좋았어 민똥 경똥 아 또 똥 쌌어 경똥 아 저러워 안 돼 경똥아 똥 좀 그만 싸 오 냄새 경똥아 이러지마 여기도 지워보자 오 새로운 공간이 나타났는데 밤 되니까 분위기 있네 오 이거 뭐야 이게 뭔데 5300원이지 와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크림 파는데 뭐야 사람 어딨어 문 닫았어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여기 사람 어딨어요 문 닫았어 한개 벗었어 어 괜히 지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지을게 많아 빨리 와 동굴도 있어 잠깐 여기 뭘로 지으는거지 원시 사는 곳인가 와 공격 뼈다귀 어 디메트로돈 와 이거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 무서워서 한 마리만 가져와야겠어 가..가..가에서 봐볼까 이거 악어 아니야 악어 악어의 조상 같은데 맞아 아 아니구나 이거 웃기게 생겼다 너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니 도마뱀같애 자 이거 먹고 너의 이름은 뭘로 지어줄까 너의 이름은 건달처럼 생겼으니까 건달 도마뱀이야 건달 도마뱀 진짜 우습게 생겼다 오오 여기서는 왠지 느낌이 왔어 뭘까요 강력한 육식동물이 나타날거야 와 근데 쟤네 진짜 묶인 애들 너무 크다 오 여기서도 뭐야 와 멀리서도 보이네 근데 여기 돈 왜 이렇게 점점 비싸지지 이제 하나 하는데 뭐 2천원 정도 드네 안돼 과연 여기는 뭐가 나올지 격두야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오면 도박칠게 무슨 소리야 절대 못가 아 뭐야 스테고사우루스였어 아 그렇네 와 스테고사우루스 왜 이렇게 덩치가 크다고 우와 뾰족뾰족한게 달려있어 와 이거 두 마리 하려고 그랬는데 13,800원이야 미안하지만 너도 혼자 살려 근데 한 마리도 커 되게 빠르다 그리고 어 무섭게 왜 눈이 빨개 격두야 먹을거 가져와봐 계속 밥달라고 입을 이렇게 밥 줘 이러는데 여기 동물원 주인은 너야 아 그래? 몰랐는데 스테고사우루스도 초식동물이었어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자 여기 썩은거 같지만 맛있는 야채라다 여기있어 먹어 기다려 좋았어 먹였고 다른 데로 가보자 어 여기 뒤에 뭐지 어 새로 공사하는 곳인가 오 어 뭐야 어 여기 설마 내 조상님이 나오는거 아니야? 멜갈로돈 나오는거 아니야? 뭐지? 여기 막 지었는데 뭐 없는데 그냥 분수대인가봐 아 이런 어 벌써 돈이 만원밖에 안남았어 한번 더 충전할게 오잉 어 이거 돈짓는데 엄청 많이 드네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지었는걸? 우와 넓다 와 요즘 로블록스 게임 퀄리티가 보통이 아니야 우와 진짜 온거 같잖아 오 진짜 공룡들이 사는거 같애 어 뭐야 또 어두워졌어? 왜이렇게 여기 빨리 어두워져? 저희는 지금 이틀째 짓는중입니다 이틀째 짓고있어요 여긴 뭐야? 어 여기 한번 먼저 들어가봐 어 뭐지? 여기 안에는 뭐 서커스장 같은건가? 박물관이야 박물관? 우와 박물관처럼 생겼다 진짜 우와 뭐지 여기는 또 뭘까? 지어 지어 우와 이런데 뭐 석상 같은거 생기는데 원래 오 이게 뭐지? 이 보라색 버튼은 뭐지? 뭐야 보라색은 로븍스인데 푸테라돈? 이거 익룡 아니야 익룡 한번 해보죠 그래 한번 해볼게 뭐야 오 익룡? 우와 익룡은 로븍스야? 어째서 여기 어떻게 헬기가 왔어 신기하게 미또야 익룡 날차잖아 아 그렇구나 날타라서 그래서 비싼거였어 우와 익룡이야 와 익룡아 너도 육식동물이었구나 자 고기 먹어 맛있게 먹어 근데 무슨 얘 나는게 꼭 깡쭉깡쭉 개구리같지 그럼 안녕 안녕 휴 힘들었지만 다 지은거 같애 오 다른길이 있나? 뭐야 여기 새로운길이 생겼네 오 다리가 있다 두개 뒷ubs이 고기 affeot 고기